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이고요. 황희석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평단가가 16,962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555일째 보유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금씩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유 비중도 늘어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거면 원래는 더 평단가가 높게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16,000원 후반 부근이면 낙폭도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방산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 괜찮으면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도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는 수주산업입니다. 즉, 수주산업이라는 미리 수주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거죠. 그럼 수주할 때 전체 금액의 20%, 30% 이렇게 파이낸싱 하든지 해서 계약금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1년간 만약에 전차를 만든다. 배를 3년간 만든다. 그럼 수주하면 1년, 3년, 2년, 3년 뒤에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보장되는 거죠. 그럼 2, 3년 뒤에까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걸 바로 수주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수주가 잘 되고 앞으로 계속 잘 된다면 실적을 보지 말고 수주가 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나가면 좋아질 거 아닌 거죠. 그걸 미리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은 군 통신 체계라든지 어떤 무기의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이런 거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주고 이런 회사입니다. 정보통신. 그러면 과연 솔루션을 만든 회사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식을 단순히 그냥 가격보고 누가 추천한다고 사시면 그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방산주 중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요즘은 오늘 제가 현대로템 있고요. 하나웨어로서패스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 소형주도 있고 이런 하나시스템도 있고 많아요. 그럼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최고의 기업을 사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 적게 돈이 적으신 분들 기본 투자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시스템은 보시면 하나에으로스페이스가 훨씬 좋지만 본인은 하나시스템 상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왜 돈이 안 되고 손실 났을까 10% 났을까 그것은 기업의 기초 재무제표 조차도 안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과 작년도 21년도 끝났잖아요. 벌써 올해 이제 8월이니까 3분기도 다음 달 끝나요. 그럼 22년 실적, 23년도, 22년, 23년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샀다, 내년에 작년에 샀다 보면 작년에 샀다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예요. 작년에 이익이 확 늘어서 매출이 늘어서 그 다음 매출이 10% 이내로 줄어들잖아요. 성장, 고성장 못하는 거죠. 이 상태고요. 과거에 900억 정도 이익을 내다가 지금은 300억대, 내년에 700억대. 2020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들은 실적이 불취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회사를 투자를 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조를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또 나중에 마지막 단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후행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1년 3월까지 잘 갔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 기술적 보고 9,000, 1,000대 사가지고 2,000원까지 와서 제가 여기 1,000대 초반이나 9,000대 있으면 여기 1,000원까지 갔잖아요. 1,000원 초반에 사면 1만 8,000가면 팔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가격 논리, 단순 가격. 그런데 잠깐 2,000원 갔다가 1만 6,000원, 7,000원 매수하게 되면 그냥 손실보는 구간이 사신 거예요, 여기서. 박스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박스건이 상단이 얼마이냐면 1만 7,500원 정도입니다. 그럼 1만 7,500원, 1만 8,000원 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더 큰 호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가다가 다시 깨지면 붕괴, 여기 또 팔아야 돼요, 손절. 그래서 이번에는 방산형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1만 7,500원 정도 가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팔고 나오시고 비중이 30%면 거의 집중 투자를 한 건데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적으로 영업이익률 얼마인지 장사업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면 HTS 다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나오잖아요. 21년도 1%, 올해 3%, 내년도 3%. 영업이익률이 3%면 장사에서 3%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천만천하면 30만원 보나요? 구수익구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생각해서 이렇게 반등할 때 매도하시고 지금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올려 indie게mer을 벗기 거면 1만 8,500원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만 8,500원 정도만 6만 9,500원 정도의 유의의의 칙칙을 그래서 중앙은 무섭지 1,500원 정도의 유의의 칭찬을 그래서 제가 반드시 2,500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